어떻게 되었나요? 이번에는 120도로 다시 할까요? 죄송합니다. 말이 좀 하면서 제가... 오늘 수신을 놓치고 있어 반영했습니다. 이번에는 120도로... 어? 아니, 아니. 여기에 다 문의 한 가지. 원기 기획됐습니다. 여기 중에 안 나와요. 안 나온가요? 그럼... 그럼... 뚝고서... 아냐, 버리는 것까지, 얘가. 네, 구멍을 낮추는 것까지, 얘가 다... 아니, 그러면 60도 끊고. 60도 끊고. 그 음식을... 원기 시험을 시작해볼까요? 이번 시험에서는... 이번 시험은... 아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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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